실패한 자리를 찾아오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보물을 가지고 연결해 놓겠습니다. 한국의 경상북도 가면 장기교회라는 교회에 혹시 목사가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전에 김영수 목사님이 신호하셨는데 한 번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까 집 앞에 고추장 단지, 또 쇠고기, 그 다음에 마늘을 쑤고 쌓았대요. 교회 목회자들 집에는 성도들이 목사님께 알게 가려는 분도 있지만 그 집 이루없이 갔다 가면 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또 어느 여성도가 목사님을 되삼기 위해서 이렇게 숨은 봉사를 했나 보다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고추장 단지를 갔다가 또 쇠고기를 다 먹고 식구가 자녀가 아홉 명인데 옛날에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아홉 명인데 그 대식구가 먹고 나니까 별로 남은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그 교회에 여러 집사 한 분이 면장 부인을, 면소주지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면장 부인을 데리고 목사님 사퇴을 왔거든요. 와가지고는 사모님, 면장 사모님, 이거 고추장, 면장 사모님 맞지요? 맞다고. 그에 보니까 아, 어느 숨은 성도가 그 여성도가 갔다 놓은 게 아니고 그 어떻게 된 건지 집 앞에 갔다 놓은 걸 목사님에게 그걸 먹고 나니까 갑자기 그것이 목사님에게는 도적으로 물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도적절에 가져간 것처럼 그래서 이 소문이 갑자기 온 면소주지에 퍼지게 되니까 목사님의 도적이라고 나를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나를 믿는 성도까지도 불신적 할 것 없이 하니까 목사님의 강단에 가서 성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홉 식구를, 아홉 명의 자녀, 열한 명의 식구를 건드리고 갈 것도 없는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슬프고 아팠겠어요. 그래 말도 못하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어느 게 자기 외 목사는 도둑이라냐고 곳곳에서 수리가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기도 막히고 그 울려서 이제 사녀비를 데리고 이삿짐을 쌓고 이사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아, 어떤 그 여자가 달려오더니 이거 내가 갖다 놨어요. 그런 거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 여자가 누비라는 것은 면에서 온 면이다라는 정신이 나와야 되잖아요. 미친 여자가. 거기서는 갑자기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내가 갖다 놨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눈명을 듣고 면장이 찾아와서 또 면에 목사님이 그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동네이장을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 용서를 빌고 이분들이 용서만 빌기 아니라 갑자기 면장에 교회를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교회를 건축할 일이 경상도 장기 교회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더군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종종 어려움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고 신앙의 문제로 갈등할 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을 이과하게 해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살아온 누구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호거스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합니다. 살아온 누구나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가 많은 우리들 주님의 의뢰를 어떻게 하시는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또한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도 많고 또 강한 것 같지만은 신약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의 옥에 가면 옥에 갇히고 주님이 죽는다면 나를 갇히고 죽을 겁니다.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가 어린 계집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씩이나 정조하면서 부인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주군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막다나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런데 정작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기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 같으면 항상 베드로를 먼저 부를 수 있습니까? 변호사를 올라가도 베드로를 먼저 합세 없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지금 자기가 예수를 부인한 사건이 아니라면 예수님 부활해서는 맨먼저 얼굴을 보여주는 게 베드로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아니라 막다나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의 실망과 도체책가의 말은 컸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늘 법원에 오는 공연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모든 절망과 실망과 낙심 자포자기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꿈과 이상을 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따라하지만 이것들을 다 포기해온다는 상황입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은 더 이상 주임의 낙지를 볼 자기에게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이지요. 당이 세우는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보하고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베드로가니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는데 자기는 배움이 없는 무식한 자 신분이 천한 노교 보아래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나를 떠나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 솟아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나는 죄입니다 하고 따를 자기가 없다고 말한 거가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세번 세나 분인하고 나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기 경험을 깨닫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자로 호흡합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그리에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전에 익숙했던 어부의 경험을 대상해서 밤새도록 밤새도록 예를 썼지만 한마디도 못 찾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주님 떠나서는 육신의 사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지식이 있고 재미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의 3절 주 떠나갔으면 들어옵니다.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때문에 기쁘나 슬픈데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다 기쁘고 기쁘다 항상 기쁘다 아주 늦게 왔다 우리 보호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예수님 불러주시고 예수와는 복을 누리하면 영원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서 그가 얼마나 후회하고 절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은 먼저 큰 실패의 자리에 빠지게 하십니다. 무엇을 봅시다 도망자로 낮추셨고 그 위에 그를 크게 쓰셨습니다. 다윗 가난과 환란으로 낮추셨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에는 나는 죄인 중에 개소를 낳고 한 시간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교환하지 않고 마지막 숙여할 때까지 경선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런 실패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어디 가도 없게 힘들 수 있습니까 나는 수제입니다. 그 자락했습니까 내가 첫째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때부터 베드로는 한 번 고개를 숙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닭이 세 번 닭이 세 번을 나가서 세 번을 때 나가서 슬피 울었던 것 같습니까 평생에 새벽에 닭소리만으로 나가서 울었다는 말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셔서 크게 쓰셨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그 실패를 절망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주의 일을 해야 할 신자가 세상 일에만 바꾸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선거는 주의 일을 본업 삼고 육신의 일은 부업 삼아야 한다. 맞습니까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하시면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일이 본업이고 여러분이 지금 직장 있고 사업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본업은 주의 일이에요 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갈 때는 여러분이 예수 수망을 가지고 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다 못 가져가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은 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진짜입니까 버리고 갈 것이 진짜입니까 영원한 것이지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본업은 주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일 날 이렇게 와서 예배 된 걸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미국을 와가지고 승도들 돌아오고 교회에 일어나서 자꾸 눈물이 나요.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도 여러분이 모이고 예배당도 언제지 온지 교회에 도움도 오는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의 얼마나 꿈어온지 모릅니다. 성도가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의 은혜가 하나의 신명기 8장 18절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어들 응을 주셨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어들 응을 주셨습니다. 눈을 위로 바라보고 주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바라며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아무리 내가 예수도 하나님이 부러버리면 하루아침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안될까든 네도 잘되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자로 철저하게 자기가 나다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노러 가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의 실망과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붙겠습니까. 이것도 안되는 해도 이걸 해도 안되고 저걸 해도 안되고 뭐를 해도 안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뭘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없이 실패한 자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찾아오셔가지고 바닷가에 서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4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 하는지 제자들은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실망과 낙심과 피곤한가 이런 절망의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 바닷가에 그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몰랐다고 했죠. 슬픈 빛을 띄고 옛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야 그들에게 절망의 내려갔습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어떤 길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엠마로 내가 제자들의 모습인데 거기 누가 했습니까? 누가 함께 했습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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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지금 자기들 그때 자기들과 대화하고 가는 그분이 예수 이라는 걸 몰랐지만 감세도로 예수 공약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 그 대단을 예수 지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삶 우리가 괴로운 당한 삶 우리가 힘들어 할 때 주님 우리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면 도와서 도와주고 예수 그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켜보고 같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 혹 죄를 짓는 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 예수 이 마탐 28장 20절에 보면 따라옵시다. 보리지어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 죽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부터 저도 군함의 형제 중에 다섯째 이예요. 가운데 있어가지고 샌비치 하겠습니까. 부모에게 어떤 것도 못 받았어요. 학교 입학만 시켜놨지 졸업할 때까지 노트 헌반 안 샀습니다. 제가 보러 다녀야 됐어요. 큰 큰 한 인생 겨울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어렸을 들면 항상 내게 되셨어요. 그래 내가 늘 내 마음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림자를 띄워 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과는 떠날 수도 없고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주님께서 즉시 나를 잡아줄 때도 열어로 현저히 그릇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홀로 인생 띄워 사람은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힘들게 지금 여러분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되는 것도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지경이 되어있는데도 주님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찬송 찬양 제가 우리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 여의 손 꼭 잡고 가서 아시죠? 한 불로 옵니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수서 약하고 비곤한 이 몸을 보풍어 흙안 속 해치사 미술으로 손잡고 날잉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오라니 잡칠 때 호란히 겹칠 때 주변을 벗으며 나를 도와주소 외치는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귀 기울이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잉도 하소서 밤낮 3년을 주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예요.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이 베드로를 외면한 것 같으니까 베드로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밤이 있느냐 그물을 베어볼 편에 던져라 절망의 끝에 서있는 그들의 그물을 베어볼 편에 던져라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때부터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힘이 남아가지고 해야 돼 하고 여러분이 버티고 나가고 힘겹게 살아갈 때는 주님이 지켜보고 끝났다. 내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베어볼 편에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치고 힘들 때 찾아오셨고 실패로 낙심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옛말에 한국에 정승지 개가 죽으면 문정승 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정작 죽으면 개미 한마리도 벌써들지 않는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잘되고 힘있고 힘있는 사람에게 몰려가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찾아오시고 실패했을 때 찾아오십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마지막에 나를 도와줄 일은 예수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지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하는 취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쑥 큰 고기가 일백신 세마리였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성도의 고난은 신앙의 공장이오. 성도의 가난은 축복의 공장이다. 다시 성도의 고난은 신앙의 공장이오. 성도의 가난은 축복의 공장이다. 지금 역설적이잖아요. 주의 세계가 이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이 믿음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가 찢어지기에 가난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라는 시대가요 저는 58년생 그때가 베이비 붐시드라는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전에도 못하겠지만 떨어지노 비어있고 다니고 일 년에 한 번 명절때나 옷 한 번 얻은 옷 잘 얻은 옷 참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뭐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예수님 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 온 가족이 나 하나에 가서 예를 드는 것이 최고의 예수님 이라고 사는 것이 마음 든든한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잘되어 있다고 예수님 이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낯설은 예국당에서 주님만 가로우시기 바랍니다. 신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십니다. 넘어지지만 넘어질 땐 있지요. 아주 망하도록 넘어지지 않는다. 왜 따라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연주를 하십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도와줄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내 힘이오 능력인걸 믿으시니 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업에 도달하고 망겨가지고 어려워져요 전에 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나 또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 도움도 달라고 찾아가면 돈 주는가요 안 줍니다. 예민한 잘되실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갑시니. 고린도구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오게 싸움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미야마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붙잡혔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그랬다 그랬어요? 보이지않은 하나는 보는 것처럼 믿어요. 이것이 앞서간 모든 믿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도서에 왜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마간에 낙심할 수 없어여 왜 주님이 날 지키고 붙잡고 있습니다. 아까 나이 갈 길 다가도 불렀지 아까 불렀지 7주의 신앙입니다. 바람에 잊는For k Insha. 4. 3. 5. 6. 9. 9. 9. 9. 10. 10. 9. 만사용도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도 아니라 아멘 우리가 욕같은 고난을 당하거나 베드로같은 실패를 해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하다가 어려울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배고프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지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믿어. 예수님이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지어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그 조반 먹었지요. 기쁘게 먹었겠습니까. 배고파서 막 빨리 먹었겠습니까. 눈물로 먹었겠습니까. 눈물로 먹었겠습니까. 눈물로 먹었지요.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도 버려진 것 같은 자기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조반을 지어주신 그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만 우리 주님 우리를 일으키기 위하시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일에서 미리 예비한 양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 근심과 재앙의 고통에 빠져 허덕일 때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비한 양식들을 우리에게 흥겨우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464장 고난 내 영혼 편의실 복합을 한번 1절 3절 부릅시다. 464장 고난 내 영혼 편의실 복합 풍랑이 오도 안전한 복합 폭풍까지도 다 숨이시는 주의 영원한 바루기에 주의 영원한 바루기에 미니의 영원한 바루기에 위대할 때도 안구하시네 주의 영원한 바루기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 함께하사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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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주의 영원한 바람 함께하사 영원한 바람 함께하사 영원한 바람 더 사랑합니다. 사명을 다시 맡기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리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고 억으로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옛날 자리로 왔지만 주님은 그에게 이마시오. 요한의 아들씨면 네가 이 사람들은 더 다른 사람이에요. 첫째는 이 사람들을 보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는 모든 걸 버리고 짐을 따라간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이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 위해서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주의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는 에림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요. 저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밖에 못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 벌렁 벌렁.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럴 때 주신 은혜, 주별때 주신 복이 뭉쳤나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지금 쓰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묻는 것 따라합시다.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개인, 각 개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이 본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대답하겠습니까? 따라서 주여, 그러하였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가 주를 죽게 사신다.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들어서 교회를 맡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사나이 1분으로 세우려 할 때 이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 학벌 또 재물, 권세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집중자를 통해 기준이 된다면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이 전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들어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나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관주 성경의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혹 이것들 보다 그리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제가 아는 관주 성경의 밑에 혹 이것들 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 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말입니다. 지금 고기 몇 마리 작다고요? 1, 2, 3, 3만이 배가 잠기도록 지금 찾으십니다. 그러면 당장직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물, 배, 고기 육신의 건 아닙니까? 직장, 사업, 또 친구, 가족 그것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을 더 사랑합니다. 친구나 가족을 더 사랑합니다.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여 그래야 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걸 맡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신 것들은 우리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시몬 베드로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말하고 있습니다. 시모라고 부른 것이 지금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베드로야 개바야 그러지 않고 시모나 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예수 믿기 전 시몬의 상태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보면 쉽게 비판하거나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비록 지금 그가 교회를 세울 반성이 될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실패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낮춘고 설 수 없는 그런 자격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시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공일하십니다. 공일하십니다. 내가 잘 믿을 때 내가 열심히 될 때 내가 충성할 때 주님은 나를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실패했을 때 범죄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모르게 하십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시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공일하십니다. 공일하십니다. 전 네 말씀에 큰일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도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낙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은 힘을 주죠. 주님은 변치 않다. 사람은 나으라 예민하고 박대해도 주님은 변치 않다.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까지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면 예수님은 전왕도 광주에서 과거에 오래되면 있었던 일입니다. 전의 성도들은 여중암과 달리 많이 순진했거든요. 어느 교회 장모님과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좀 다퉜습니다. 그 장모님이 그러고 나서 교회를 따라왔습니다. 장모지만은 교회를 따라서 다른 교회도 안하고 그냥 타락한 사람처럼 술을 먹고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시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 앉아있는데 무당이 와서 부설하대요. 천사님부터 다 합하려고 부당의 소리를 징을 치고 부설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소리를 고럭질 고맙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숨은 사람은 어떤 말을 못했습니까? 전부다 껄빌고 여긴 어디 예수의 사람이냐고 서로 묻는데 그 말을 장모님의 가슴에 확 이렇게 자기는 비록 지금 돌아간 상태이지만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그 길로 뛰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닥수를 끊고 나가서 통곡하며 했던 것처럼 이 장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 간증을 해서 고등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위기는 시몬같이 내가 본적으로 타락하고 떨어지고 나약하고 절망의 상태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그런 무리를 찾아와서 따라합시다. 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웃습니다. 나는 변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시몬같다고 생각하면 병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 중에 시몬같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기회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고 내 어린 양을 영해라. 내 어린 양을 영해라. 아멘 이런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어떻게 따라했습니까? 감사, 감격이 넘쳐서 따라했을 것이고 평생이 되는 다시는 주님이 해바라. 내가 내가 목숨 맞춘 주님을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따라했을 것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굳은 결심으로 거꾸로 십자가 못하게 죽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로 끝난 것이 않습니다. 실패는 오히려 우리를 더 경복해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입게하는 일이 맞습니다. 살아가다 영해를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양심하지 말고 주님 내게 되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